2020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가 5월 23일로 추가 연기됐습니다. 당초 제1회 검정고시는 5월 9일 7일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응시자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 추가 연기됐습니다. 시험 연기에 따른 안내는 시행 추가 연기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시험 장소와 응시자 유의사항 등은 별도로 통보됩니다.